32살인데 방금 구독 눌렀다 고맙다 친구야 30살 동년배 처음 만나보네 내 방에 그냥 불알졌네 풍기는 개 잼미니 새끼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30대 만나니까 반갑다 친구야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좆박매 새끼야 어이 만만하게 보지 마 동갑이라고 반말하지 말고 언제 봤다고 반말 질거려 내가 니 친구냐 내가 니 친구야 30대 만나니까 반갑다 친구야 머리 안 감았어요 오늘 일요일까지 머리 안 감을 거예요 안 씻을 거예요 아예 게임에 전념할 거예요 그리고 부산 가서 같이 씻을 거예요 하하하하하 아는 척 하지 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지금 진짜 진지하고 그 누구보다 엄근진 모드로 게임하니까 나대지 마세요 어? 어? 뭐하세요? 장난치시나 나랑? 그렇게 어줍잖게 들교하다간 진짜 가는 거예요? 일라 좀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나 대신다 가는 거라고 양반아 아니 저게 안 죽어? 아니 저게 안 죽어? 아니 어떻게 저게 안 죽어? 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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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대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안 죽어? 저게 안 죽어? 저게 안 죽어? 블랙리스트 추가 나도 다른 시청자 클린한 시청자 보다가 니 같은 바퀴벌레 새끼 보니까 많이 역겹다 많이 역해 근데 게임이 잘 풀리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거야 어 학살 누구야? 아니 왜 그 아니 이 킬을 더 왜 그래? 아니 저게 뭐라고 왜? 내가 내가 해줄게 어느 정도 일단 오브젝트랑 오브젝트랑 다 챙기면서 유충이랑 용 챙기면서 하자 천천히 아니 이게 여기 와데야? 궁 없어? 아 진짜 존나 안 걸린다 어 사줘야 되나? 방송 보지 말고 시발라마 똑바로 하라고 이새끼야 대답하지 말고 차단할게 아 이새끼 이새끼 차단 전령을 다 먹어야 돼 우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을 왜 그따구로 하는 거야 바텀 이새끼야 아 진짜 진짜 존나 짜증나게 하는 거야 아 왜 아 방송 보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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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안 맞아? 아 이게 왜 안 맞는 거야 씹빵세 야 아 아 다행이다 아 오케 제압먹끼냈거든 어 그래서 끌리는거 같애 이런식으로 그냥 자신있게 무밍해야겠다 이거지 야 할수있다 킹찍지마 이 쓰레기새끼야 뭘 잘했다고 칭찍핑을 찍고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제발 와 나이스 나이스 바이 버리고 싸이사이자 여기가고있긴하거든 나이스야 싸이렴 싸이렴 와주었구나 이 새키 흥분했다 야 쓰레기새끼야 너는 넌 진짜 너 이판 끝나고 너 번호까 이 새키야 너 브랜드 궁 가둘게 내가 브랜드를 가둬야될지 베인을 가둬야될지 모르겠는데 나 최대한 질 다 넣었다 야 흐웨이 먼저 야 흐웨이도 아 빼요 빼요 싸이렴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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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먹었어 욕먹었어 아 이게 왜 다 죽은거야 나 궁촉수를 다 데리고 있는데 그걸 내 궁으로 촉수 무력화 해야지 그럼 내가 누굴 데려갈까 어? 아니야 저게 피읍이 한번 더 되가지고 말들 꾸하지마! 니들이 뭘 한다고 다른 애 일단 다른 애 데려갈게 이거야 이거야 이게 노데카이저의 이게 노데카이저의 노하우지 이게 짬밥이야 씹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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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어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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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이스 잠깐만 나 이거 용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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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비욕 안되안되안돼 무리노 저게 안돼? 나이스바잉 뭐야 바잉 뭐야 메스 화이팅 시청자와 비재인con 수은을 갔네 귀여워 내 궁풀려고 수은을 갔어 끝까지 뭐 해보겠다는거야 암무빙 쪼끔 나 불쾌해 이거 이거야! 이게 노래 개저야! 숨은 사면 어쩔 티비! 저 짤래미! 너 무리했어 대냐 너 무리했다고 해줘야된다 해줘야돼 잡았어 잡았어 걱정하지마 잡아 어 나이스 이거야! 응 바론야 나 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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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 이겼어! 이겼어! 일단 용쪽에서 한타하자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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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이미 지나간거 가지고 그만 왈가불가해 같이 가자 같이 어 같이 가자 궁 있으니까 지지.. 쉽게 치진 않을거야 블루 먹을 시간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W 못썼다 아 아 W 못썼다 아 조합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어야 했는데 블루를 치는 게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바이 잘못이 아 할 말 안 난다 형 근데 순수 라인전에서 발리는 건 할 말 없어 논점 잡아 씨발 자식아 야 야 라인전에서 내가 진 적이 있어? 핀트 못 잡고 개 헛소리 안 해? 야 이 X야 이 판 이겼잖아 라인전에서 찢었잖아 찢어 발견했잖아 한타를 너무 못했다고? 한타? 네가 한타를 알아? 이번 판에서 내가 모델로 못한 건 뭐였냐면 단 하나였어 우리 팀을 피했어야 됐는데 쓰레쉬를 피했어야 됐는데 내가 못 피한 거 너 바이야? 바이가 아까 내 한타 지적하더라 궁 너 바이야? 너 바이섹슈얼이야? 안 좋은데 잡았는데? 아 플을 괜히 썼다 플은 플은 좀 에바였다 아 플이 에바였다 이제 이길 것 같은데 WA 와 와 시X뽑 онов 마야 이거 한 번 와주면 안 돼? 길막지마! 야 이 씨발 갈게 이거 유치할까지 키고 갈게 나 이거 봐줄 수 있나? 나이스 나이스 루즈 루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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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두 easily hired paid Pioneer Toe 나 궁 15초 용 주더라도 싸움보자 용 주더라도 싸움보자 궁 10초 용 주더라도 싸움보자 용 주더라도 싸움보자 용 주더라도 싸움보자 이게 노폐야 이게 노폐야 이게 사람들이 왜 노폐가 협동에 플레이밍할 거라고 불리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에요 동네초칠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마오가 조금 무리했어 마오 왜 자꾸 드립을 길게 하는 거야 한 발자국 부산섬 녀에게 다가갔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내 한계를 니들이 정하지마 내 한계는 미소만이 정할 수 있어 내가 누구냐고? 나 젠세로이 나를 봐야 오늘은 화내지 말자 오늘은 화내지 말자 아 회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산에서 회식 한번 조질까요 형님? 제가 방어회에 야무진 거로다가 최상위 방어회에 한번 사드리려 함께 진짜에요 이래야지 아 그래요 형님? 아 다행이네요 형님 하하하하하하하 잡았다 나이스 이게 맞지? 야 볼베는 절대 못 이겨 두 패를 스펠이 두 개 있는데 이거 CC도 있고 이거 어떻게 이길 건데 CS를 너무 못 먹었는데 야 8대2 이거 에바야 후반 보자 후반 보자 후반 우리 나쁘지 않은 조합임 그래도 뭐 하냐 너? 아 근데 볼베는 진짜 내가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이거 볼베를 이기는 것만으로 라인저 게임을 못 이기니까 아 아 아 아 아 W쿨 1초만 아 W쿨 1초만 좀 쉬다와도 되나요? 이거 멘탈적으로 이거 너무 무너지는데 바텀이 너무 터지니까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집중을 안 하게 돼 와 와 와 세트가 미친 와 이 스킬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 거야? 이 스킬 이 스킬 되나? 안 될 것 같은데 베인 잘하긴 하는데 갓소스가 저렇게 큰 이상 쟤네가 이거 한 세네 번 연속으로 던져주지 않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버티라고? 이게 된다고? 너 믿고 하면 돼? 알았어 해보자 응 믿어보자 열심히 할게 나도 완전 되는데 이거? 나도 지금 비범치 않고 피지컬이 되겠는데 이거 진짜? 어 노즈노의 투패라면 이건 진짜 다르긴 해서 사실상 일반인들이 투패하는 거랑은 느낌이 또 다르니까 살짝 빠지면서 이겼는데? 어? 어? 이겼는데? 이겼는데? 되잖아 되잖아 노즈노 포기하지마 진짜 포기를 김치 셀 때랑 쓰는 얘기야 포기하지마 노즈노 무슨 일찍 끝났는데 게임? 끝났는데? 흫흫흫흫흫흫흫흫흫 쓰읍 롸 진짜 여 저 케인아아아암아아암 고마워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가르쳐줘서 답이 없지 꺼져 윈도우 아 야이 야이 야 야 꺼지라고 아 와 진짜 큰일 났어 내 딸 났구나 야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너도 고생했어 친구야 하하하하하하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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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고있어 나 이거 뭐예요? 나 이거 유지 쩝 쩝 쩝 쩝 쩝 쩝 아 이게 안되네 어어? 쩝 쩝 쩝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아 이게 손인거 같은데 나 나 불스펠 다 썼는데 계속 이렇게 미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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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저거 기발 개사기 아 기발 진짜 개사기 룬이야 저거 계속 라인을 개념없이 미시는데 그러면 안돼요 니마 조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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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발 저거 어 기발 저거 ㅆㄹㄹㅂ 아니 ㅆㄹ 아이 ㅆㄹㄱㄱㅗㅗㅑ 맞닿인드라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!! 잡았죠 이거는 선 넘었지 잘가 어 잘가 자 죽어야지 응 죽어야 돼 너같은 새끼들아 핫플 좀 에바였나 나이스 끝났다 이러면 상체에서 끝났다 내가 최대한 딜러고 죽을게 으악 정신 나갔지 너 정신 나갔지 많이 나갔지 얼마나 나갔어? 이런식으로 계속 그냥 잭스 갭해버리고 할래? 할래? 야 해볼래? 시야 잡혔다 저거 아니 이게 왜 근데 그 내가 맞아줄게 맞아줄게 오케이 맞자 아니 가뒀는데 바론이랑 같이 왔어 왜? 가뒀는데 왜 이거 바론이 같이 있었어 아니에요? 제가 헛것을 본거에요? 야 뒤에 누구인 강퇴해 강퇴해라 어 내가 강퇴해줄게 넌 내가 그런 채팅 제일 싫어 안 듣지 내가 그런거 제일 싫어 안 듣지 나 겁 많아 바론을 가뒀는데 아니 바론이 아니라 눈으로 가뒀는데 바론이랑 같이 그 3성 구도가 됐어 약간 바론이 초대남 느낌으로 같이 있었어요 진호야 뒤에 누구 있다 다 강퇴해줄게 어 다 강퇴해줄게 방구석 엑소시스트들 다 강퇴해줄게 아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아 얼마 만이야 M&A 아 나 심쿵했잖아 진짜 반갑다 아 진짜 M&A 진짜 오랜만이다 나 이제 절대 너 버리지 않을게 나 너 떠나지 않을게